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13일이죠. 금요일장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또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요. 시황전략 간략히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목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조정을 받기는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닥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S&P 500의 지도인데요. 종목들의 지도인데요. 크게 이상한 게 없고 좀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화이자가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일단 3상에서 초기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0도에 보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이동수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특이점을 보게 되면요. 모더나도 곧 하겠다. 화이자와 같은 그런 수준의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더나가 오히려 6% 정도 올랐어요. 항상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감 그런 게 있어서 올랐고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화이자 같은 경우도 발표가 나서 딱 처음에 갭 상승하다가 나중에 또 급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타 지금 빅 테크 관련된 것들은 소폭 조정 이런 데 또 산업재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안 좋죠. 왜 그러냐면 경기 민감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 또 확진자 수가 14만 4천 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양책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해서 주가가 내렸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닥 염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금 보게 되면 한 1% 정도 조정을 보였죠. 산업재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제가 지난번에 갭 상승을 메운다고 했죠. 이런 그런 자리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스닥은 0.65% 내렸는데 여전히 뭐 여기서 크게 뭐 훼손하는 건 없잖아요. 이게 좀 내리면서 또 20회선 조정이 나올 수 있긴 있지만 이런 조정은 오늘이 주말이잖아요. 이내들도 그러면 이번 주 음선을 주면 다음 주 양선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장대 음선만 아니면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이게 지금 뭐냐면 3선 전환도라 3선을 전환시키면서 장대 양봉은 상승 장악행이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양봉 나기 좀 어렵고 한 템포 쉬었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까 합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는 일단 유가주권 시장 오늘 미국 시장이 내렸으니까 낮게 출발하면 글쎄 이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수는 그닥 신경 쓰지 않아요. 지수는 여러분들 창고 현황 보시고 내린 데에도 그닥 크게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낮게 출발하면 오늘 양선 가능성도 있고 유가주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11선 또는 2400포인트 한번 찍고 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코스닥이 그동안 우리 개인 투어는 많았잖아요. 코스닥은 어제까지 삼환도를 만족해서 어느 정도 서서히 이 구간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보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스닥은 내린 데서 830, 820 정도로 보시면 여기서는 50보, 100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내렸다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오르니까 높게 출발해서 음소를 말했지만 오늘은 조금 경우의 수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30포인트 또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변동폭 그런 건 흔들리지 마시고 830포인트 내외에서는 820이나 830이나 여기서 보면 이만큼 내주고 여기서 또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항상 그런 논리로 보거든요. 820까지 우리가 1차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830에서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이만큼 위에 이미 선 조정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무소서 내줘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죠. 저는 코스와 주로 증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주봉 보면 똑같죠. 이거 뭐 3선 전환은 못 시켰지만 상승 장악해놓고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5주하고 20주하고 골룸클로스구간 음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요. 슬기롭게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낮게 출발하면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섹터에서 볼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VIP 클럽에서 공략해서 수익한 것들을 보면 최근에 피플바이오입니다. 414% 15일 동안 피플바이오를 보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에서는 신규 산장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피플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피플바이오는 이때부터 우리가 해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냈죠. 그런데 1, 2, 3, 3음도 그다음에 또 여기까지 어제까지 저는 어제 여기서 터닝할 줄 알았는데 음소는 낮고 그제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약간 실패했지만 어제는 역망치로 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좀 오실레이트가 7까지 떨어졌으니까 오늘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게 한번 붙은 여러분 공부하기에요. 세게 붙은 강한 상승 파동은 지푸리 파동이 나올 때도 여기서 좀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범을 보셔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음소는 주면 다음 주 5주 선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또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있다. 너무 좁히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따불라는 종목이 바로 이드택인데요. 회사 내용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것도 5일하고 10일 쓴 사람 있는 그런 도지 그러면서 이것도 그때 우리가 한 따불 정도 난 거죠. 우리 VIP 클럽에서 실질적으로 공략한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공부하기 겸 다시 한번 관심을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일 동안 따불이라는 종목 대단했죠. 심리사냥 중. 그래서 이때 이제 따불라고 지금 눌림목에서 터링 포인트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오늘 만약에 누른다 하더라도 주범 보면 다음 주 양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오늘 저점 줄 때 지수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게 받은 종목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바이브 컴퍼니가 있거든요. 카카오 지금 옛날에 다음 거기에서 분사한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영망치 주고 5일하고 11일 다 변고 오실레이터가 7까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두시면서 제가 오늘은 공부할 종목 겸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관심이 들어서 주말장이지만 수익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뭐 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주말장에 팁도 드렸으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우리 VIP 클럽에서 공부하기 켜면서 수익된 것들 한번 오늘 또 이거 외에 우리는 공략할 종목을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근에 은봉 3개를 준 것들을 한번 공략학법을 말씀드렸죠. 이때 은봉 3개 나오면서 좀 횡불받아 급등 나왔죠. 20% 시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서 이루다 20% 수익이 난 거죠. 여러분 참 어렵다고 자꾸자꾸 좌절하고 여기저기 할 필요 없어요. 시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저점 잡아서 수익 날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찝어주는 게 바로 황맥기란 말이에요. 20% 수익이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은봉 3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적산병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게 잘못 오면 이게 이제 또 고생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은봉을 주면 선조정을 받았으니까 상승해서 급등 나오죠. 이와 비슷한 것. 좀 큰 용목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에세일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은봉 3개를 주고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급등이 나왔죠. 당일 동안 20% 가까이. 이게 바로 황맥기가 찍어주는 맥점이란 말이에요. 급등전 맥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VIP 그룹에서는 그런 거 한번 공략할 거예요. 요즘 저희 방에 핫하게 많은 분들이 VIP 가입해 주셔서 연장 가입하시면 많고요. 그게 제일 좋지 않냐고 하시는 게 또 신입가족들이 많이 오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방 또 공략할 종목들 미리 예고도 해드렸고 일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오늘 공부하기 겸 관심을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주말장이지만 마감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와 친구들의 방법 보시는 영상 밑에 저기 이게 뭐야 좋은 정보 주식TV 무료 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제가 종목을 드리기는 드리지만 참 종목이 좋아도 매매가 힘들죠. 맥점 매매에서 실제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VIP 그룹에서 제가 아주 타이트하게 모시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1호다. 정확히 만 4초는 못 볼까 딱 드렸는데 정확히 찍었죠? 이런 것처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 PC 버전에서는 mtnw.co.kr 여기에서 이제 머니투데이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여기에서 접속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모바일로는 안 되니까 아직까지 이거 하실 분들은 8시 이후에 1600 5908 그다음에 8시 전에는 010 9517 6345 이후로 전화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시게 되면 오늘 또 멋진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혹시 저희 VIP 그룹에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무료로 회비 혹시 뭐 얼마 일정 회비라도 좀 제가 보실 수 있게끔 무료로 해드리고요. 실제 시작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걸로 제가 조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황맥기 런칭이 임박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기 종목도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장인데요. Thanks God Nature Friday 아주 오늘 투입들 많이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